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.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일부 부처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고발 3년 만인 지난해 봄, 검찰은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. 수사가 정체돼 있던 기간엔 늑장 수사 논란, 대선 후 수사가 본격화되고 붙은 보복 수사 논란이 각각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우선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점 수사했습니다.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찍어내기식 인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 호텔과 식당 등으로 기관장을 한 명씩 불러내 사직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함께 움직였고 그 밖에도 과기부,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. 따라서 검찰은 백운규, 유영민, 조명균, 새 부처 전직 장관과 조현옥, 김봉준 두 청와대 임사참모 출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3개 부처 산하 19개 공공기관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를 강요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새로운 공공기관 임용 내정자에겐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 면접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준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.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보다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.